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한동훈을 임명 안 하면 대통령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한동훈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도덕성에 하자도 없고 능력이나 전문성에 문제도 없는데 민주당의 논조에 따라가서 한동훈 임명을 안 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에 극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해당 방송에서 부모 재력에 따라 교육 차이가 분명하다. 한마디로 한동훈은 결격 사유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요.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부모 재력에 따라 교육받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하고 그러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칠 거면 19년도 때 왜 그렇게 난리를 쳤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내로남불에 극치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평소 서민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빈부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본인들은 무슨 노력을 합니까? 한동훈 딸이 과학경시대회 금상을 받았는데 이 또한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사키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노트북 수십 대를 기부했던 업체인 한국3M이 후원을 했다고 알려져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익원 지원단장은 한국3M과 글로벌 기빙 등 기업체가 행사에 후원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증거 사진까지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죠. 만약 윤석열 잣대였다면 한국3M 압수수색해서 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왜 저렇게 박혀있는지 한국과학기술지원단도 들여다보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조용하죠. 이외로도 한동훈 딸이 대회에 출품한 논문은 대필 의혹이 제기된 논문 중 하나인데 만약 그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동훈 딸은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의 업무를 방해한 셈이 돼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로듯 뉴스타파에선 어제 저녁 한동훈 장녀가 약탈적학술지의 표절 논문 투고 또 확인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죠. 이번엔 이탈리아와 독일의 연구진이 1년 전 발표했던 학술 논문의 내용을 베낀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녀와 조카의 표절과 약탈적학술지 논문 게재 패턴이 매우 유사해 보여서 한동훈 딸이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둘 모두 고등학생들끼리 진행할 수 있는 연구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 둘은 팬데믹타임스라는 인터넷 언론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 한동훈 딸의 논문 인용 출처 및 참고 문헌은 표절 대상이 됐던 논문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고 정작 표절 대상 논문은 참고 문헌에 적시도 안 하고 카피킬러를 교활한 표절로 피해가고 이런 꼼수를 저지른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공정을 외치던 스카이 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언론, 검찰 뭐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 이재명 대학말하고 돼도 않는 언프라던 윤희숙 씨가 공천 배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지역 연구가 있는 후보가 적합하다는 취지로 밀어냈는데 이후로 최원식이라는 사람이 급부상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천 출생으로 과거 민주당에도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는데 방금 전 단독 보도가 나왔네요. 최원식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출마해도 이기기 쉽지도 않고 과거 민주화 운동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누가 나오던 간에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돼도 않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비난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윤석열 최재형 임명한 게 가장 잘했다. 이딴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랑 협치를 한다고요? 애초에 저렇게 각잡고 비난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통합과 협치를 한다는 겁니까? 누가 봐도 비난하고 조롱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참고로 어제 청문회장에 나왔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상 발 올린 채 쇼하지 말라 격분했다는 얘기를 폭로했죠. 검은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쇼하지 말라고 격분을 했다고 하죠. 이런 윤석열 대통령한테 5년간 바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감찰 개시를 보고한 직후 곧바로 한동수 감찰부장을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나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외로도 임은정 검사 또한 청문회장이 직접 등판을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아주 위험한 검사라며 윤석열 일가 수사를 못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피해야 된다는 거고요. 윤석열 사단은 언론에 보도도 됐고 2012년 검란도 윤석열 라인 하나해라고 불리는 특수통 부분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하면서 윤석열 사단이 약간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검사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련자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얘기까지 전했고요. 핸드폰 포렌식을 거부한 행위 또한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국민들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며 법무부 장관 인선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 법 어기고 피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니 나락골이 하루아침에 참 우스워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와중에 언론에선 거침없었던 한동훈의 말말말이라며 한동훈 말을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데요. 언론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모든 언론인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장 윤석열 출퇴근길 우려 터졌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에 1시간 넘게 정차시킨 이유라는 글이 올라와서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유가 어린이날 전날 강릉에서 오후 일정을 마치고 올림픽대로를 통해 차량으로 기경했는데 경호로 인한 차량 통제가 벌어졌다는 거죠. 이외로도 서울시내 교통정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 경호사항이라 그런지 아닌지까진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상에선 여기저기서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고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통과할 가능성 있는 용산 일대, 반포대교, 서초동 일대는 평소에도 차량 흐름이 복잡한 지점들이라 더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 연쇄적으로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랬다면 연일 기사를 쏟아냈겠지만 윤석열이라 입 닦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방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사히 귀향을 마치신 상황이죠. 경남 양산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평산마을에 햇무리가 떴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제2의 삶을 응원하며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